사무장님 빈센조가 선호는 위험할 일 없어요 아시잖아요 예, 주사장님 장회장 쪽 보기십니까? 예 근데 갑자기 GPS에서 사라졌어요 아마 지하 같은 수신불가 지역에 들어갔을 겁니다 최명희 변호사,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어디요? 한승혁이 진짜 영화처럼 보내셨네요 기왕 보내드리는 거 확실한 이유를 해줘야죠 주 계좌 이동 마무리했고 당장 쓰실 돈은 말씀하신 차명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수고했어요, 얼른 따나요 기왕 겨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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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찾는 거 같은데? 비싸게 뒀는데 저리 한 방에 더 안아. 맹수를 만났을 땐 도망보다는 숨어 있어야지. 왜 이렇게 모모해? 내가 그런 걸 잘 모른다 난 지금까지 맹수로 사왔다